여러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혹시 티짢자 위치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왼쪽에 바다리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둘 셋 넷 가운데 바라봐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너무 인지하십니다. 혹시 본인의 언제든지 요리코드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요리코드로 두 분이야. 아~~ 좋습니다. 네, 앞서요. 배부르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려놓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을 너무 3회상에 잘 풀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자씨를 무대 밑으로 모시고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먹방연지의 유진이 형, 백순이 형태와 맞는 세대 초월 오빠 영상 아주 잘 봤습니다. 마샤나드로 왼쪽부터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 셋. 다음날 발라놓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루가 주시고요. 네, 하나. 오늘 인형 같으세요. 옷 다른 인형 같으세요. 마샤나드로 이현자씨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먹방이든 요리 등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요? 짜잔! 네, 아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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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감사합니다. 네, 인형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하시는 선배님께 제가 끝나나요. 아, 아버님 정의우씨를 무대 밑으로 해주시고 자세히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아오. 네, 여기 정말 눈이 보고 있는데 그 사이 이렇게 눈이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네. 네, 네, 한, 둘. 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본인과 시끄레이션이 이렇게 있지 않나요? 요비를... 현실! 아! 호남스럽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신세현 씨를 무대 위주로 모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진짜 현실처럼 출연진이 희망합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고 샤러분이 보태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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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넷!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일회의 시간! 네! 요일을 하시던 음식을 드시던 보는 거 좋아진다고 그러세요. 평소에 어떻게 드시든지 굉장히 추천하는 모습! 네!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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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수한 사람 아녀처럼! 네! 감사합니다.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준비 되셨네요. 다음은 네! 김나연 씨! 오늘 이루어 보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세현 출시 팀팀왕의 점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균형도 있습니다. 네! 만나를 보게 되셨습니까? 네! 네! 셋! 다음대로 가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주시고요. 둘! 셋! 네네! 수홍수가 어떻게 요리를 하시는지 이제 흔들어 주십시오. 본인의 요리 실력! 아! 속의 실력! 오른쪽으로 한번! 그렇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네! 이제 이분들을 평가하실 분! 이순철 씨를 올려주시고 사진 촬영해 주십시오! 오! 오! 네! 몇 점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과재만 설명을 내줘죠? 네! 다음대로 가주시고요! 네! 다음대로 가주시고요! 네! 다음대로 가주시고요! 평가자의 냉철한 느낌! 제작진! 네! 우리 강성규 교수님! 홍성훈 교수님! 홍성훈 교수님! 또 함께 올라가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신상춘 씨! 호랑이 호랑이 교수님과 제작진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저희가 공간이 조금 협소가 있어요! 다음대로! 에서 조금 뒤에 붙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대로 쪽으로 좀 이렇게 안쪽에서 붙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조금 협소해서요! 공간이! 네! 네! 잠깐만요! 벽이요! 괜찮으신가요? 손으로 붙어야 될까요? 조금만 더 붙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다 떠와가지고! 네! 마찬가지로 고인들의 왼쪽부터!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로 왼쪽 방아주시겠어요? 그쪽의 기자님들! 네! 네! 고맙습니다! 왼쪽이요! 왼쪽! 저쪽! 저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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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여기 계신 기자님들! 안녕하세요! 아! 아! 정인훈씨가 부위를 제안하셨습니다! 네! 네! 부위대! 네! 좋습니다! 한번만 더 설명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피디님께서! 네! 펀스토랑 한 번 가라치! 화이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펀스토랑! 네! 시선과 왼쪽으로! 시선과 왼쪽으로! 로봇포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네! 오른쪽!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워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 여러분 포도차이 마시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힘をしてください! enin ください!